이번에는 법인 분할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뭔지, 또 만약에 분할이 무산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 기자, 먼저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? 물적 분할 뒤에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신설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됩니다. 노조가 문제를 삼는 건 부채 비율인데요. 지금 화면을 보시면 분할 후에 두 회사는 각각 2.3%, 97.7%로 부채를 나눠 갖게 됩니다. 부채가 신설현대중공업에 몰리기 때문에 경영위기가 오면 먼저 구조조성 대상이 될 거라는 게 노조의 걱정입니다. 하지만 회사 쪽 얘기는 다른데요. 이 부채의 대부분이 선수금이나 충당 부채라서 부채가 곧 같은 말로 갚아야 할 빚으로 보기는 어렵고, 또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한국조선해양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회사는 구조조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조는 믿지 못하겠다, 이런 얘기인 거군요. 맞습니다. 현대중공업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자 최근 담화문을 통해서 두 공동대표가 단체의 협약 승계와 또 고용 안정을 약속한다라고 확언을 하기까지 했는데, 하지만 노조는 분할 계약서에 그러면 이 내용을 명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지역 노동계와 또 상급단체 등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점점 생사의 대결로 격화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,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시장이 발언을 한 모양인데, 무슨 발언을 한 겁니까? 송철호 울산시장은 물적 분할로 새로 탄생하는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서울로 두는 데 반대하면서 최근에 삭발을 하기도 했는데요. 그런데 오늘 이 송 시장이 물적 분할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. 다만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. 송 시장은 어떤 인물이냐면 과거 80년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꼽히는 분입니다.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송 시장의 발언이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,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산업적 측면에서 짚어봤을 때, 만약에 이번 인수가 무산되면 어떤 호폭풍이 예상됩니까?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게 지금 세계 조선업 경기가 좀 침체에서 더디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. 생존을 위한 국내 조선 3사 간 저가 수주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때문에 글로벌 빅2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이렇게 합치면 인수를 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또 이렇게 합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기자재를 대량 구매하거나 지금 저가 수주를 끊고 제값 수주를 받는데도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합병이 무산되면 장기적으로 대우조선 해양의 생존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입니다. 그렇군요.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